바이밍 요 월트랙 지은이... 지은이 오늘 봤어요 오늘 엄청많이 봤어요 오늘 지은이랑 대기실을 같이 써가지고 엄청많이 봤었어요 지은이랑 벽고냐лер이랑 같이 읽을수없는데 엄청 얘기했죠 저는 평소에 아가 잘 지낼거죠 왜냐면 제가 연습전 할 때 정말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친구여가지고 동생이긴 한데 진짜 친구처럼 되게 믿고 의지하고 했던 친구라 싸워도 싸울 일도 없는데 만약에 싸우더라도 싸우고 하여도 바로 지낼 지낼 파이저 섬무야 인기가요에서 지훈이랑 인사했어 아 저 양치하고 계신데 만나가지고 인사했어요 인사했습니다 네 그전에 온앤오프의 컴백 무대와 드림캐쳐 먼저 만나보시죠 뮤직 싸우 정성으로 왔는데 용이 용이 시작할게요 용이 실용 CIS AB6IX 트레저 센서 빅기 앱 CIS AB6IX 트레저 엑소 선배님 박근 선배님 어 아 이렇게 뱁 이렇게 뱁 뱁 뱁 뱁 뱁 뱁 뱁 뱁 뱁 체리 겸 오 잘생겼다 최고죠? 감사합니다 네 눈을 뗄 수 없는 AB6IX의 컴백 무대는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